반갑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29일 주말입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네 지금 기회년 경호월 정휴일에 대한 운세 진행할 텐데요 오늘 제가 주역점을 찾는데 간이산 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위 아래가 모두 산을 뜻합니다 산은 멈춰져 있고요 일단 간이산만 뽑았을 때는 두 번째 효가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가 좀 큰데 간이산은 뭔가 발전을 뜻하기보다는 쉬어가는 거 브레이크의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이 멈춰져 있는 거고요 나쁘기만 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역은 답을 줍니다 멈추면 그럼 손을 놔버릴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음량을 뒤집었을 때 다시 던진 게 아니라 음량을 뒤집었을 때가 바로 해결점인데 이것은 위 아래가 모두 산의 반대인 텍을 뜻합니다 바꿀 테를 얘기하고 얘는 바다 연못 텍으로도 바뀌어지거든요 무슨 뜻인 거 하니? 가느다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기쁨을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더 잘 되기 위해서 쉬는 거고 또 뭔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주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년이고 경호월이고 정휴일이죠 오하는 지금 언어시점에 와있나요? 병기정 아래쪽에 묻혀있는 글자 중에서 정화가 다음 달 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은 정휴일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제때의 운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나만 더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나쁜 휴식 기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좀 올라가요 에너지가 올라가고 뭔가 압축되어 있던 것이 에너지가 추격되어 있던 것이 폭발성의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하려고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또 어떤 압축된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에는 좀 강한 기운을 빼기 위해서 금전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토요일 오늘 하루 뭔가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예측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일관별 진행해 볼까요 일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시면 일관을 찾는 방법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은 갑일관들 갑자일주 죄송합니다 네 갑자일주라든가 어떤 갑일관들인데요 큰 돈은 아닌데 소액의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자식의 어떤 의혹기나 사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자식이 오늘따라 불평불만이 많고 칭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많이 지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을목분들 해볼까요 을목분들은 수입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쉽고 지출은 더 많은 고정비가 따르겠습니다 다행히 일적인 부분은 고민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일하는 방향은 주말동안 내가 뭔가 좀 바꿔봐야지 라고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으로 주말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일관들 해볼까요 병자일주라든가 병인일주라든가 병일관들 기존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지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모색을 하고 생각만 많아질 수 있고 가족과 의논을 할 수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 다른 거 좀 해볼까요 라고 보인하고 혹은 다 큰 자식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집안에 있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뭔가 실속 없이 금전이 자꾸 뭔가 그런 망가진 물건 때문에 혹은 AS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로 자꾸 금전이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지출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체되서 곁에서 보기가 좀 안쓰러울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일관들 볼까요 정일관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뭔가 옆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 일도 지금 벅차요 그래서 주변에 의지하고 싶어지고 금전적으로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배도 부르고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일도 많겠죠 토요일인데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 있고 데이트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그러한 본인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생깁니다 자 이제 토요일관들 해볼까요 무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요 또 새로운 어떤 친구가 생깁니다 또 본인의 활동성의 제약을 좀 받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주말에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에 약속 잡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와요 메일이 온다거나 주말에 좀 긴급하게 해달라 그래서 좀 속상할 수 있겠죠 모처럼 개인시간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이나 일적인 면은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월요일에 또 출근해서 또 봐야 되는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기토분들 볼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불안해요 왜 이렇게 난 취직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없을까 난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기토분들한테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표정으로 드러내거나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적인 추진력도 기토분들 오늘 조금 정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뭔가 새로운 거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토분들 힘내세요 자 경금일관 경금일관 보겠습니다 경자라던가 경술일주가 되겠죠 경일관 분들은 누군가한테 좀 짠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식사를 대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속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뭔가 좀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거나 제멋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경금분들 착한데 좀 마음고생 하실 수 있는 날 같습니다 자 신근분들 볼까요 신근분들은 동업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겠죠 좀 뭔가 감추는 게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신을 간 분들은 좀 연민이 생깁니다 짠한 마음이 그런데 나를 도와주거나 그런 오히려 좀 보태주지는 못할 만정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구설수와 소문이 주변에서 좀 팽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관들 해볼까요 네 임자일주라던가 많겠죠 역시 이밀간분들 오늘 하루는 만능맨이에요 정말 집안일도 최고고 회사에서 뭔가 긴급하게 연락이어도 그걸 막 개인 업무처럼 해줘요 일적인 처리 능력이 아주 최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마트에 무슨 제품을 사러 가셔서 큰 건을 사인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게 되면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떠나서요 오늘은 애정운이 조금 좋아요 그런데 그 애정운이 뭐 결혼할 운까지 들어온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타인에게 비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들은 조금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데이트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개소일간입니다 개미일주라던가 뭐 좀 많아요 네 그런데 다 말씀드린 좀 그렇고 일단은 개일간들 말씀드릴게요 나를 괴롭히는 소문이 좀 많아요 나를 잘 모르면서 시비나 구설수가 오늘따라 뭔가 SNS라던가 친구의 카톡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알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웅성웅성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업적인 부분이 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스탑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단 멈춰요 방향을 바꾸려고 그리고 계약건이 어떤 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혹은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 해지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내가 아직 수입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데 고정비가 너무 커서 토요일날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일간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해봤고요 예 주말은 앞으로도 계속 예 오프라인 상담을 위해서 서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카페에 그리고 제 채널 커뮤니티 칸에 가시면 예 강의 일정을 제가 올려놨어요 예 일단 이번 달은 주역을 그리고 다음 달에는 사주명리기초반과 심화반을 이렇게 차례대로 개설을 할 거라서 주역 관심있는 분들 주역만 하실 분들도 환영하고요 나는 주역보다는 조금 주역타로 쪽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단계별로 체계별로 날짜와 시간별로 해서 소수 정예로 예 가위를 할 거니까 개인가위가 아니라 소수 가위입니다 이번 거는 개인가위는 따로 받습니다 예 관심있는 분들은 제 연락처 공지 보시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꼭 개인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또 1월 문세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